한규아이십니다. 차로 좀만 끼겠습니다. 한규아이십니다. 빨간 주황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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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 용어 자, 여기서 올라가요? 차가 많이 막히네요. 왜 그렇게 막힐까?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천당 밑에 분당입니다 저기 분당이라고 되어 있죠 어? 신호가 걸린게 아닐건데 왜 차들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 빨간불이네 와우 만보레기인가 저기 멋진 차네 세 번째 차로로 가야나 차로 표시가 제대로 안 돼있어 멋지다 야 저 람보리기니인가 봐 그죠? 왼쪽에 그죠? 람보리기니 멋지네요 fourth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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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깡 하나 먹을까? 새우깡 새우깡 감사합니다.